박한별 목사 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지금 잘 알려진 작가들을 선정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의 작업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가로 렘브란트를 선정했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특히나 개신교에서 많이 접하는 17세기 바루크 작가입니다 첫 시간은 탕자의 귀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 그림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겪은 흔적이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자화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화상은 그 이전의 자화상들보다 조금 젊어 보이게 그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의 겉모습보다 그 속에 남은 본인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는데요 야국과 같이 말년에 폭풍과 같았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간에 빚어진 자신의 존재를 해석해서 표정과 눈빛에 담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 때 그냥 마냥 험란했다고만 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었다고 남기게 되길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1633년작 갈릴리바다의 폭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바다 혹은 호수의 폭풍은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 제작한 작품인데요 렘브란트의 이때가 가장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불안하고 아슬아슬해 보이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내용을 담았는데요 함께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러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렘브란트는 그의 전형적인 실력을 여기서 발휘합니다 은은하면서도 큰 대비의 빛을 사용하여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전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치 영원히 어둠에만 있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대감마저 심어주는 것 같네요 하지만 장면 자체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기 그 전에 상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기도 전이죠 성경은 제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는 예수님께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실 때 표현으로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믿음이 적은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배는 도츠로도 가고 노를 저어서도 가는 배인가 봅니다 도츠는 바람에 팽팽하게 뒤집어 있는데 이마저도 통제가 안 되어 제자 넷이 돛대를 중심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노을을 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높은 파도는 아주 생생하게 장면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반사되어서 밝게 그렇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배 안으로 강하게 들이락치고 있네요 배 뒤편에서 제자 하나는 바다 밖으로 구역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사람은 아예 화면 뒤를 향하고 있는 것이 거의 힘없이 절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중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맨 뒤쪽에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를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것이 이 다리 근육에 팽팽하게 선고까지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이 예수님을 깨워서 간청을 하고 있네요 이 배 뒤편의 어둠 속에서 그래도 은은하게 머리에 후광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전체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사실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존재감을 렘브란트의 주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배경에는 단순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음서 수신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데요 처음 교회 지도자들의 기록과 학자들의 해석으로는 복음서의 수신자들이 직면하던 그 믿음의 문제를 의식해서 이 내용이 특별히 들어가도록 이 복음서가 편집이 되었다고도 하네요 마테의 복음서를 받아보던 이들은 온갖 어려움과 믿음의 도전을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혼란과 고난 끝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붙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폭풍이든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 오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죠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이 실제적인 메시지이지만 정작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리 삶의 폭풍일 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 생활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실 때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다시 오늘의 그림을 보실까요? 지금 이 렘브란트 그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면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13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이라고 생각할 때 굳이 렘브란트가 제자들 외에 다른 뱃사람을 집어넣었을까요? 다른 말인 렘브란트 자신이 이 가운데에 팽팽한 돗줄을 붙들고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모습을 이 장면에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그저 잘 나가는 화가의 위트였을까요? 이 불안한 장면네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장면을 그린 시점은 렘브란트의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명민하기는 했어도 딱히 신앙 자체에 대한 뭔가 깊은 반성이나 신앙과 삶의 관계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다는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적 지식이나 성경에 쓰인 것에 대한 통찰이 있기는 했어도 삶의 변화가 크게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삶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학력에 대해서 그는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는 있었어도 앞으로 다가올 뭔가 불확실하면서도 불안한 상태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장면에 자신을 비추며 이 불안한 상황이 나도 여기 있다는 듯이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민은 많았지만 삶의 변화가 크게 없었던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던 렘브란트의 그 삶의 흔적이 그의 이와 같은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의 문제는 꼭 렘브란트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딱히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불리한 상황에는 더욱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 현실에 대해 의식은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막막함 그리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더 몸이 굳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신 분이죠? 딱히 뒷일을 신경쓰지 않고 직면하는 것에 충실하신 분들은 이런 기분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미래에 불안해한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반면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냥 느껴져요 직면하게 될 상황이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딱히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그런 압박이 없죠 게다가 정말로 진짜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 그런 일이 산처럼 버티고 있으면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지낼 수 없는 것 말이죠 이런 여러분들의 상황에 우리 주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이런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은 그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행동인가요?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폭풍과 같은 삶의 담대함과 굳건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욱 바라는 것은 그 믿음이 단지 의식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어떤 죽음, 억눌림, 억울함, 불리함, 불합리함 또 그 외 세상에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혹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받아들여지는 부조리함 그 외 등등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 생명력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처음으로